푸드룩 프로즈니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일 높은 레벨을 소환해야 되는데요 아 코인 5개당 500마리.. 아.. 어마무시하시거든요 오케이 25개.. 아.. 아 6.. 다 투자해 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경불을 받고 올걸 아.. 괜히 많이 소환했어 그냥 하지마.. 말걸 아니 별론데? 그렇게 좋은 느낌 아니에요 왜냐 제 기억으로는 경험기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아..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네요 근데 또 뭐.. 결과론으로 보면은 나쁘지 않다고 해야되겠지 그래서 근데 돈도 안나오고 그치? 뭐.. 엔.. 헠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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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그래도 경험치 많이 준다고 봐야되겠죠? 어 원래는... 준다 한 1, 2억정도 많은거 같은데?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 뭡니까? 지금 돈을 못먹고 있다는거죠. 제때 돈도 안나가서 여기서 10분을 한다. 그만큼 까먹는거보다 별로야 너무 잃는게 많아 얻는것보다 우리 친구들은 길축을 써줘요 아 심도좋아야돼 피셜 데리고 올수인데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조금씩 같은 맵에 들어와 줘야지 써줄색이 쳐봐 안들어왔단도 좀 랩스 제한있지 않나요? 하나도 다른 메이 본 것 같은데 아니면 같이 만나봐? 아 아닌데 다른 메이 본다 아 파티하고 들어가면 돼요?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아 이러면은 힘을 다같이 받는 것입니까? 좋습니다 침몰 주어수 침몰 주어수 하하하하 생생대 빨리 좋았습니다 아 아 아 하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냥 MSI 경기장으로 말할 것 같은데요. 먼치가 대회하던 장소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별로예요. 아우 시가 났고. 시간 아깝다. 시간 아깝다. 왜 시간이 아깝느냐. 경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맞지도 않고. 두번째. 돈도 안나오고. 세번째. 귀찮아. 돈이 안나와. 그렇다는 것은. 너무 많은 것을 잃고 있다는 것이지. 별로야. 근데 경험치가 왜 이렇게 조금 오르냐. 원래 60만 주는. 55만으로 바뀌었지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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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